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안TV입니다. 제가 그동안 소장했던 북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전화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 선전화에 숨어있는 비밀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북한 그림 선전화를 하나씩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11월 16일인데요. 이 11월 16일은 북한에서 어머니 날로 지내고 있는 휴일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여성 또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당을 어머니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머니 날이라는 것은 국가와 당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가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침 이 그림의 제목이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이고 11월 16일 어머니 날의 평양 시가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왜 11월 16일일까? 바로 1961년에 제1차 전국어머니 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일성이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16일을 김정은 시대의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1m 60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아마 11월 16일 날 평양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을 만추의 계절이니까 낙엽진 나무가 서 있고요. 어머니 날은 국가를 위해서 어머니들을 기린다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버이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꽃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가족끼리 식당을 찾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종합식당이라는 간판 밑에 보면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이 보이고요. 또 대부분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들 여성들은 한복을 다 입고 있고 평양 시가지에는 전차나 버스가 다닐 텐데 버스가 참 재밌죠. 강성대국이라고 쓰여있는 버스입니다. 이 그림이 2013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에 2012년과 2013년에 평양의 시가지의 모습을 그렸을 텐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강성대국론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이죠. 버스에는 강성대국이 있고 그 밑에 방송선전용 차량이 있죠. 북한 내에서 정치선전 선동을 위해서 이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방송선전용 차도 다니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내나라 제일로 좋아하라고 쓰여있는 전차가 다니고 있네요. 그 뒤에 보면 택시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택시 표시가 있는 승용차도 다니고 있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장소는 바로 이 몽란비디오 상점이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나오는 이 대부분의 비디오에는 이거는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평양 날파람이라는 DVD고 이거는 소년장수 DVD인데 이게 다 몽란비디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몽란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몽란비디오라고 되어 있고 이 옆면에도 몽란비디오라고 다 쓰여 있죠. 북한에서 나오는 DVD 생산의 대부분이 다 이 몽란비디오에서 나오는데 그 몽란비디오 상점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전체적으로 평양시가지 여기 소년단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마치 이 어머니 날을 즐기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새도 비둘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풍선 가지고 놀고 있고 또 달란한 가정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 그림 속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평양시가지 특히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 국가에 공헌한 어머니들의 역할을 이 그림 안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공화국이나 또 내나라 제일로 조화, 강성대국 이런 구호들만 사실 없다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아름다움 안에서도 정말 날카롭고 정밀하게 북한 체제가 선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정치 선전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북한 그림을 보면서 늘 꿈꾸는 것이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꼭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평양에 가면 이 몽란비디오 상점이 보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꼭 사진을 찍고 싶네요. 어머니 날을 맞은 평양 시내의 모습 선전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